정어리 있어 차렷 티는 바트다? 아니야? 너 잡았어? 아따 진짜 뭐냐 장난하냐 부적대학교 렁 몇 마리면 돼? 몇 마리면 돼? 근데 뭐... 다 잡히고 있어 어떻게 하면 돼, 널리 근데 자기는 뭘 보고 알아 오는 거를? 모인다 고 안요 바삭바삭 뷔페가 계속 요리하시네 그런데 얘는 잡히는데도 또 오고 또 오고 하네 몇 마리 안되네 어디에 너무 많은 걸 잡아서 오늘은 많은 게 아니야 장갑이랑 잡아서 뛰고 넣어줘 자기야 저 뒤에 한 마리 탈출한다 자기야 자기 엉덩이에 한 마리 탈출한다 저거 봐 1초 전 탈출하기 1초 전 엉덩이 뒤에 엉덩이가 어딘지도 몰라 자기 엉덩이 한글자막 by 한효정 한글자막 by 한효정 한글자막 by 한효정 한글자막 by 한효정